부천시 충계 테니스 데이가 11월 오전 60여개 클럽 300여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중앙운동장 테니스 경기장에서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예선전에 처음 출전한 신생클럽인 리스펙트클럽은 첫 라운드에서 타이브레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탈락하며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리스펙트클럽 이기호 의장은 천연 출전했지만 참가하는 회원들이 기죽지 않고 선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파이팅을 접수했습니다. NDN 방송 이건복입니다. 리스펙트 테니스 클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은 경기를 했다는 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들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셨고 첫 출전인데 그래도 기죽지 않고 그리고 또 다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대로 된 팀 한번 구성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연습해가지고 2승을 한번 노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회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스펙트 파이팅! 리스펙트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최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 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느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하면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위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부위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판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구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구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 부위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 부위 만능 불판 선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무늬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퍼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자, 저희 다담명수는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현재 연출은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당사님 역시 많이 이용해 주세요